베이스턴 그립이 제일 무난하고 초보자들이 치기 좋은 그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2번, 3번인데 2번, 3번 이 사이 각이 있잖아 이 사이를 두고 엄지랑 검지랑 이 중간 잡아주는 것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꺽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번, 2번, 아니 1번, 2번, 3번 잠깐만, 1번, 2번, 3번인데 2, 3번 기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잡아주는 이게 제일 기본적인 4-end 그립이에요